오늘은 뽀뽀뽀이다. 오늘은 뽀뽀뽀이다. 오늘 어디 가는거에요? 뽀뽀뽀뽀동님? 서울랜드 갑니다. 에? 서울랜드는 왜가죠? 제가 가고 싶습니다. 아니 뽀동님도 가고 싶은거에요? 잘거에요! 뽀동님은 잠대는데 아유 그러면 잠은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잠을 자러 여기서 한시간에서 20분만 자고 일어날거에요. 20분만 자고 일어날거에요? 그럼 오늘 서울랜드 가면 뭘 할건가요? 맞아요. 제일 먼저 탈 놀이기구역 어떤거에요? 엄마는 워터라고 비행선입니다. 비행선? 나는 비행선 타볼래. 오 근데 뽀동님은 키가 되는거에요? 비행선? 몰라. 가서 한번 이제 비행선 있는 곳으로 얼른 가야겠네요. 형님 출발해야지. 뽀동님은 왜 얘기 안해? 자 뽀동님도? 하나 둘 셋. 여러분 이거 재미가 완전 초초초초초 이렇게 있는건 아니면 줄이 넘는거에요. 아우. 아우. 뽀동님은 벌써 힘든거 본데요? 원래 이렇게 줄 서야하는데? 계속 줄 서야되는데? 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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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엄청 빨리 숨겨서 입을꺼야 3, 2, 1, 점! 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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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싸게 멈추나? 아유 웃기야. 놀래 비싸게 멈춰네. 아유 왜 이렇게 찐맛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 스포건 어떻게 땄냐 어디로 가서. 바로 가요. 이만 좀 봐. 응! 저거 파란거 파란거 가지! 으어.. 파란거. 휘붕. 압박아트라 여기 옆에 봐봐. 옆에 이렇게